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뭐해요? 특별한 곡? 껌종이? 어떻게 만들었나요?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멋있게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아니면 길어진다고 해요. 계속 내려지고 전부 심플하고 심플하게 바쁘다. 영어로 100. 항상 빨리 칼퇴하시네요. 빨리 짐 써봐야죠. 힘내고 좋았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아, 봤어요. 그때 무슨 얘기 해줄 분들이 엄청 궁금해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민이 형이 슬프트 좋고 약간 밝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괜찮스럽게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승현이 타자요? 타자요? 아, 잘 모르겠네. 안 죽겠지. 거기니까 어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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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진짜 없는데요. 아, 저거 누가요? 저거? 나무 숟가락 뜯는 거 있잖아요. 거기. 거기 해봤어요. 첫 사인 없네? 다음주에 첫 사인 기억나죠? 저희 집에 있기 싶은데 그게 또 수정, 수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처음 야구공을 했던 사인은 절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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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 그 시즌, 그 때까지,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그 때까지, 제 대신의 옷을 입고, 제 옷을 입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재밌고, 아이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전 종이, 공 이런 데다 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특이한 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 케이스 탈에다 해본 것 같습니다 탈에다요? 어디다가요? 팔인가? SK 있었을 때 남자때 남자때 그때 환불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동연 선수는 팔에 해보실게요 팔에다가 괜찮아요 단이 형수지 로밭이 고소가 다가가 로밭이 고소가 다가가 로밭이 고소가 다가가가 로밭이 고소가 다가가가 로밭이 고소가 다가가가 드랄라 선수는 장난감 아기패트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도라인 선수는 티켓에다가 사인해주는 것 같네요 같은 것 같네요 네 영수증이 영수증까지 사인해봤어요 티켓 티켓 마이쭈 짜인한 거 안 힘들었어요? 짜인 거 가지고. 아니야. 승희님이 어디에다 했는지 궁금한데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크립토. 어디까지 짜인 왔어요? 팔? 아, 저 손등에 해봤어요. 여기 팔에다가 해봤어요, 팔에. 빨리 짜인 해봤다. 돈. 5만원짜리 짜인 해봤어요. 케이스. 핸드폰 위에다가 아예 해봤어요. 저 맨살입니다. 특별한 곳에 사인해본 적 없으세요? 몸에 손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드리지 못했어요. 좀 아닌 거 같아요. 옷에나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관련ается 오르다. Term Aunt costume. 짜증나 소식 бываете? 몇 peligوب 메시지? 년이건대가 쓸 때Ex teen 맞 benz Olha. 난 이게 계살언 지ki인 후 있게 해달라고onto. 아멘